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. 제가 아는 분은 그냥 천성이 육바라밀을 잘 하시더라고요. 저는 천성이 육바라밀이 잘 안 나와요. 자연스럽게. 내 주변 가족, 지인들은 육바라밀이 나보다 더 잘 나오더라고요. 그분은 보살인가요?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천성이 육바라밀이 잘 나온다는 건 선근이 있는 거고 좋은 습관이 닦인 거고 내면에 긍정의 종자들이 많이 심어진 거예요. 그래서 선근이 있다는 거예요. 선한 뿌리, 선한 종자들을 많이 내면에 심었다는 얘기죠. 그러면 그런 게 쉽게 나오죠. 종자가 있으니까 쉽게 나오는 거고 마음의 선한 종자의 씨앗, 선업의 씨앗을 안 뿌리신 분들은 잘 안 나와요. 견성을 해도 잘 안 나와요. 씨앗을 안 뿌렸기 때문에 거둘 게 없는 겁니다. 그분은. 그런데 이건 달라요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은 전생에 좋은 습기 뿌린 걸로 좋은 종자 심어서 키운 걸로 이번 생에 결과물로 나오는 요거는요. 한계가 있습니다. 왜? 내가 정확히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모르고 하는 거라서 탐진치에 쉽게 다시 정복당해요. 조건이 조금만 나빠지면 탐진치가 지배해버립니다. 이게 깨어있어야 이런 종자들이 활성화되고 깨어서 업을 지어야 되고 업을 짓 때 여섯 가지 덕목으로 크게 둘러나누면 지혜, 자명하게 알아야 되고 지혜 쪽의 종자를 우리가 늘 거둬야 되고 한쪽으로는 행의 종자 해야 되고 끝없이 자명한 판단을 양심적 판단을 해야 되고 끝없이 양심적인 덕목들을 부연해야 되고 그 덕목에는 이렇게 원만하게 이게 이루어지려면 여섯 가지가 갖춰져야 되고 알고 하시는 분은요. 최악의 이가도 그 순간에 공식대로 적용을 합니다. 매뉴얼대로 깨어서 성격이 좋고 나쁘건 매뉴얼대로 깨어난 다음에 자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나머지 실천적 덕목들을 끌어냅니다. 그런데 타고나길 그냥 천성이 더 올바라서 그냥 더 나은 양심적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던 분들은요. 무슨 공식으로 왜 이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못 깨어있거나 부정적인 상태가 되면 탐진 채 잠식당하면 안 나와요. 그리고 나오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. 그때는 그때 막힙니다. 어? 내가 바뀌었나? 내가 왜 안되지? 되던 게 왜 안되지가 되죠. 그런데 보살도를 닦으신 분들은 천성을 떠나서 매뉴얼을 알죠. 공식을 알죠. 그러니까 당장은 저 사람보다 내 인격이 떨어진 것 같아도 공식을 아니까 꾸준히 공식대로 힘을 키워가는 것. 그럼 뭐랑 같은지 아세요?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?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동네 싸움 잘하는 일진 있죠. 격투기를 제대로 배운 친구가 있다면 당장에는 이 친구가 더 피지컬이나 여러가지 실전 싸움의 기술로 이 친구를 지압할지 모르지만 공식, 제대로 공식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내 몸을 써봤더니 동네 친구들이 자빠지더라 해서 얻은 실전 이것도 실전 경험은 있습니다만 공식을 제대로 알게 한 게 아니죠. 알고 한 게 제대로 격투기 학원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공식을 배운 사람을 나중에 못 이깁니다. 그거 봐보세요. 유튜브나 다 어디 싸워서 접어본 적이 없다는 애들 나오죠. 유튜브나 방송에서 하는 격투 시합 전문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? 바로 발리죠. 어? 이상하게 왜 안 맞지? 왜 안 되지? 매뉴얼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몰라요. 싸워서 다 접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라는데 거기서 다 생애일패하고 가잖아요. 거기서 그걸 배우세요.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? 저 사람이 더 양심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냐 이게 보살도 수행한다고 10년인데 왜 저 사람보다 더 측은지심이 없는 것 같지? 하지만 그거에 좌절하지 마세요. 저 사람은 어떻게 타고난 피지컬이 좋고 아까 같이 몸이 날렵하고 뭔가 좀 남들보다 더 나은 게 있어서 싸움 잘했던 친구 하지만 제대로 공식대로 배워본 적은 없는 친구 같은 거예요.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실력을 점점점 날마다 키워나가야 되는지 공식을 모릅니다. 여러분은 날마다 날마다 육바람이를 키워갈 수가 있어요. 이 부분에 주목하세요. 공식 고르고 수학문지 푸는 거 그런 거예요.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. 똑같지는 않더라도 오늘은 풀렸는데 내일 안 풀리면 안 풀린 거예요. 공식을 아는 사람은 안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공식을 아는데 어떻게 이게 안 풀려요. 이런 느낌인 거예요. 육바람이 공식을 알면 살다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공식으로 접근합니다. 그런데 본래 타고난 그냥 타고나길 양심적이 없던 착한 분들은요.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돌파할 힘이 없고 날마다 그 양심을 키워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기가 힘들죠. 방법을 모르니까. 한계가 있다.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착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버티기 하는 힘들입니다. 타고나길 착한 사람들. 그것도 복이에요. 전생에 닦은 흔적입니다. 습기입니다. 다만 이번 생에 체계적인 배양을 못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. 그런 분들하고 혹시 비교해서 좌절하시는 분들 계시길래 말씀드려봤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배우셔야 돼요. 이렇게 또 내가 너네 공식 몰라 내가 더 짱이야 이게 아니라 저분들도 전생에 닦으니까 저렇게까지 되는구나 사람이 닦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선근이 생기는구나 나도 부지런히 닦아야겠다. 빨리 나도 공식대로 닦아서 저런 분들보다 더 육바람을 잘해야겠다.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잘 쓰는 거죠.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하는 순간 아니라고요. 열심히 열심히 좌절금지 긍정의 힘을 키워가시라 하면 된다는 마음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하면 된다는 걸 입증하시라 삶을 통해 그게 수행입니다. 공식 안 게 어디냐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알았으니 공식 알았으니 조금이라도 선근 닦아야죠. 그래야 다음 생에 나도 누구 못지않게 선근 갖추고 양심적인 마음 갖추고 영상지능 높게 태어날 거 아닙니까.